네 어서오세요 녹화를 시작하고 오늘도 다크소울 재미있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음... 어제 사공항 길까지 뚫어놓은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시작하자마자 사공항을 잡아야 하네 사공항 잡으면 이제 백룡시스 그 다음에 또 그 해골 바가지 음...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하여튼 뭐 3마리 4마리 보스만 잡으면 뭐 쉽게 잡을 수 있는데 아 돈이 많네 아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마주로 소울마음은 아직 있는가 아 살 마법은 없고 얻 어서오세요 자 뭐 악세사리 같은거 파나 이 사람도 아 이 사람 마법만 파네 살 거 없고 소울이 지금 6만 8천으로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소울을 쓰고 가야겠죠 약간 불안하니까 음흠... 레벨업 음흠... 지성은... 음흠... 지성은... 음흠... 맥 가지고 오셔야지? 음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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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면 되나오? 지성 40이면 되나오? 아 자꾸 다크 소울 2 생각나서 좋아 우선은 이렇게 우선 소울 하여튼 뭐 어떻게든 쓰고 예 그 다음 내려가 볼게요 아 근데 요까지 왔는데 아직까지 지팡이 새로 먹는게 없네 좀 나도 이제 지팡이를 좀 바꿔보고 싶은데 법사 아무리 그 법사 파랑법사라지만 무기가 변화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그 제 수중에 있는 그 아이템중에 변화가 있는거는 방패하고 그 다음 투구 예 아 네 어서오세요 네 과거인님 연두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아 무기 무기를 어 얘 불금입니다 에 불타는 금요일 크이싱~~ 여러분은 제 방송에 오신걸 에 환영합니다 아 뭐야 뭐야 예 금요일인데 일 끝나고 어? 술 한잔하러 안가시나? 아 밤새는거 아 밤새는건 아니고 체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서오세요 이스트힐님 반가워요 이게 뭐야 순지 어우 잘생겼는데 하하하하하 그 밤새는건 아니고 저도 방송 끝나고 또 저의 친한 친우에게 내 친구에게 또 술 한잔하자고 금요일이니까 일찍 먹자고 했는데 제가 오늘날 또 일이 끝나더라도 방송을 해야한다 하고 그냥 왔습니다 어 네 어서오세요 소전주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네 그래서 방송 끝나고 열두시에 열두시 이후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열두시 이후에 만나서 또 시원하게 치킨각이 2% 부족해? 뭔데? 잘 해결됐어요? 네 어 어떻게 고소했어 고소 고소 고소한다며 고소 안해? 희연하게 고소해버려야죠 아 예 어서오세요 라나님 어서오세요 아 2% 부족해서 못했어 친구가 부족했구나 아 아깝다 아 아깝다 그러면은 예 희연하게 콩밥 좀 먹여줘야합니다 정신차리도록 예 조금 아깝 오오오 예 고소를 왜 부려야하는데 아 아 아 어 아 방패 예 나쁜짓으로 쓰면은 벌을 받아야합니다 예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진 않지만 그래도 나쁜짓을 하면 벌을 받아야해요 아 누가 내가 뭐 저한테 뭐 일이 발생한건 아니고 저기 우리 시청자중에 그 열혈팬중에 수전중 소녀님이 있는데 그분이 그 그니까 명예훼손 맞죠 명예훼손 예 명예훼손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뭐라고 해야지 고소 고소 고소한다고 하는데 조금 증거가 부족하나봐 아 단발성 모욕에 그쳐서 아 또 그런게 있어요 아 적어도 2회 이상은 돼야돼 아 복잡하네 하하하하 예 이것저것 복잡합니다 예 고소하는 것도 복잡해요 역시 법은 역시 법은 예 어려운 겁니다 예 배우면 배울수록 어려운 법 법치국가에 예 법은 중요한거죠 자 그리고 참고로 여기 들어가려면 그러면 그 반지가 필요합니다 어 여기 시프를 잡고 먹었던 그 아리토리우스의 계약 이 반지를 착용하고 내려가야지만 에 무리없이 심혈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안그러면 예 여기 내려가면 바로 그냥 우야악 합니다 안돼 총에 가호반지 빼면은 그 곤란해요 하하하하 한번 빼면은 다시 찰수가 없으니까 예 조금 곤란하죠 좋아요 쫙 하고 소울창으로 예 후드로 짭짭 예 때려패겠습니다 어딨어 아 저기 있네 방가방가 어 하이 하이 에 나이스 옹샤워받아 데미지 에 데미지 별로 시원하진 않습니다 아 아 아 겁나 쎄네 아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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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답이 없는데 이거 어 아 야 뭐할라고 물량 먹고 우선 아 아 우선 한돈 죽이고 어 야 이거 왜 안맞아 좋았어 한돈 죽이고 우선 물량 먹고 아 아 아 아 예 복귀해야죠 예 하여튼 뭐 예 일이 있어갖고 예 에 에 에 못한거니까 아뇨 좋아 천천히 아뇨 에 짠 에 에 에 에 알라라라라 알라라라 빠 에 빠자 아싸 에 컨트롤 컨트롤 살아있죠 죽지않았죠 아직 에 에 야 예 가죽옷 가죽옷 입고 예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예 잠깐만 지금 조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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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급해서 예 에 빠자 어 어 이거 데미 좋다 어 이거 써야지 어 야 야 두방쓰는건 반칙이잖아 아 어 물량하라먹고 어 어 아유 피하고 어 아 네 여기서요 반갑습니다 왜요 슈아 야 날라가 어 좋았어 이거야 아님 마라 마법 에 좋았어 어 어 좋았나 야 물량하라먹고 어딨어 또 어 저기있구만 랄이 귀여운 아이 어 사고왕 예 별거없습니다 예 어 어 예 사고왕 별거없어요 아 야 야 야 야 야 피하고 날라가 어 어 어 어 어 야야야 아 피하고 야 날라가 어 간다 간다 마지막 날라가 날라가 어 어 아 아 아 닥슨1은 투보다 어려워요 예 약간 더 어렵습니다 닥슨1이 조금 더 어려워요 예 하여튼 어서오세요 아 유튜브 보고 오셨다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아 유튜브 보고 오신 분들 예 엄청 감사합니다 예 고마워요 저기 앞에 보이죠 프랑트 음 저는 암흑의 계약을 맺기 위해서 예 이 동네까지 온 겁니다 우선 하트 볼 밝혀 죽어 좋아요 좋아요 예 금메탈님 치킨사조 하하하 하하 예 유튜브 저는 항상 방송하면 유튜브에 매일 올라갑니다 예 유튜브 가보시면은 그러니까 어제 방송했던거 올라가 있습니다 예 항상 올립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1000K로 방송할때는 생방송으로 보면 화질이 참 안좋아서 유튜브에 고화질 파일로 올리거든요 그럼 유튜브가 훨씬 보기 좋죠 네 지금은 근데 2000K로 바뀌어가지고 그 아프리카를 봐도 화질이 괜찮더라구요 지금은 굳이 그래갖고 내가 고화질로 녹화를 할 필요가 있나 생각도 요즘 들고 예 이게 그냥 이 화면 지금 보시는데 그럭저럭 볼만하죠 예 다음팟은 안합니다 알잖아 다음팟 내가 왜 안하는지 예 다음팟은 네 삥토상에서 안합니다 예 모두 일반 그러니까 1000K로 방송할 수 있는데 최대가 그러니까 일반 방송이 2000K까지 늘어났습니다 예 저도 그러니까 복귀하고 알았어 어 몰랐는데 아 다음팟으로 녹화해 아 녹화는 가끔 다음팟 씁니다 녹화 저는 녹화 프로그램 딴거 써서 예 아 저는 그 혹시 지포스겔 그래픽카드 쓰시면은 섀도우플레이 라고 한번 검색 아 아 그래요 섀도우플레이 됩니다 섀도우플레이가 왜 안되냐면은 방송하시는 분은 아실텐데 이 방송 처음에 켤 때 방송 시작시 에어로 기능을 끔 있잖아요 이거 체크하지 말고 방송을 키세요 그러면 이건 섀도우플레이로 녹화가 됩니다 에 에어로 기능을 끔을 체크하면은 섀도우플레이가 동작을 안해 방송 중에는 근데 그걸 체크 안하고 방송을 키면 녹화가 돼요 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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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뭐냐구요 그 블로드 봉같이만 안나왔다면 아 저희 여친요? 여친 없습니다 외로운 솔로 금메탈 외로운 솔로 한 마리의 한 마리의 외로운 늑대 외로운 친구 있다 누가 그래? 저 여친 없습니다 아직까지 솔로야 응? 여자친구 아닌데? 소개증 잘 안됐습니다 여자친구 없습니다 여자친구 외로운 게이머에게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요 좋아 이제 왕의 그릇을 바칩니다 띵 대머리라 싫대요? 아니야 어? 저 머리숱 엄청 많습니다 예 이따가 뭐 한 다음달이나 제가 캠 킬게요 예 제 외모가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달까지 방송을 꾸준히 지켜봐주세요 다음달쯤엔 캠도 켜고 다른 방송처럼 옆에 오른쪽 하단에 여바르게 제 얼굴 틀어놓고 할께요 옛날에는 그니까 방송 그니까 옛날에 그 접기 전까지는 캠 막 켜고 막 했어요 아 네 어서오세요 님 리버 리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캠 방 자주 합니다 네 왜 자신감이 흘러 넘치잖아 하하하하 괜찮해 아 유튜브에요 유튜브에는 안올리지 유튜브에 올리면 유튜브 사람들이 욕할까봐 하하하하 근데 유튜브에도 자세히 찾아보면 있을걸 예 유튜브에도 유튜브에도 유튜브에 자세히 찾아보면 있어 하하하하 내가 숨겨놔서 그러는데 거기 잘 찾아보면 있습니다 예 없을 줄 아시지만 잘 찾아보면 있어 어 내 실사진이 아 유튜브에 댓글이 달렸어 아 메탈님 실물 실망입니다 하하하하 아니 그딴 외모로 어떻게 하하하하 예 찾아보지 마세요 방금 내가 댓글을 읽어줬잖아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아니 그딴 외모로 어떻게 이런 괴물 예 사람들을 이제 적응시켜야 돼 어? 사람들을 적응시켜야 한다니까 어? 사람들이 긴메탈이 이렇게 생겼다 아 쟤는 그냥 저렇게 생겼지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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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넘어갈 수 있게 어? 그렇게 넘어갈 수 있게 그냥 사람을 사람들을 시청자들을 적응을 시켜야 돼 조금 힘들지 모르지만 적응시켜야 돼 하하하하 예 죄송합니다 헛소리였습니다 아 미안해요 하하하하 좋아요 지금 우리가 웃고 떠드는 사이에 예 사공항을 깔끔하게 잡고 그 다음에 어둠의 다크레이서 어둠의 계약까지 맺고 그 다음에 그 뭐야 이 장갑 장갑을 얻었습니다 이 장갑을 살짝 보여드릴게요 장갑을 어떻게 쓰느냐 예 우선은 예 장착을 합니다 예 뭐 대거 써도 않는데 예 아 무기 왜 이리 많이 먹었지 예 무기를 우선 장착을 합니다 예 다크핸드하고 예 다크핸드하고 예 그 다음에 만만해 보이는 애로 예 앞장섭니다 예 이렇게 만만해 만만하죠 요한테 이제 강공격을 때리면 약공격 아니고 강공격을 때리면 itís 하는 убий microbes Black 퓋 东 이케 Sep 짭짭 후루루 짭짭 찹찹찹 피윽 좋아 틀려놔 어허허허헣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는데 예 이런식으로 예 인간성이 부족하다 싶을때는 이렇게 NPC들을 상대로 이렇게 쏙 예 쏙 예 빼먹으면 됩니다 쏙쏙쏙 다 빼먹으면은 이렇게 안올라갑니다 그럴땐 여지없이 버리는거죠 헝 인간성 더갖고 렴 자 그리고 여기 프람트있죠 그니까 저 아래쪽 심연에서 계약을 맺으면은 이 친구는 예 실망 멍청한 놈 너따이가 불쌍해 영웅이 될성 싶으냐 예 굴면서 집에갑니다 헝 삐돌이 하하 아 네 어서오세요 예 싸밥님 통뼈따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와 계속 가는겁니다 이렇게 예 쪽쪽 빨아먹는거에요 예 얘도 한번 빨아먹어볼까요 음 아유 어어 어어 살이 쪄서그런가 어어 핏속에 약간의 지방질이 또있고 예 쪼금 달콤쌉쌉쌉쌉쌉 예 한번 더 먹어봐야겠어 예 헉 어휴 짭다 뚜 homicide 퓭 아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아이가 rev detect 예 꼴랑 두개 뱉고 죽이지는 않고 후루루 짭짭 예 후루루 짭짭 예 아 네 어서오세요 예 인간 의사 별로 없네요 흥, 실망이군 어 예, 됐어요 하박년, 하박년 죽이면 안되지 하박년은 센티멘탈하게 멘탈을 챙겨주시는 분이라서 죽이면 안됩니다 자, 이제 사공왕을 잡고 왕의 그릇까지 바쳤어요 예, 어서오세요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? 어? 다음은 음 음 음 음 피빛? 안돼 피빛, 아 네, 어서오세요 스키퍼님 어서오세요 피빛, 안돼 아직 법사는 준비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약한 캐릭입니다 예 이 사람요? 이 사람 원래 사공왕 만나려고 하는 길에 예, 만나는데 안만나네 자, 이따가 만날 수 있습니다 Nevada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, 그러며는 음, 거기를 가죠 우선은 그에, 흐허허 이항 죽일 거 지금 주기지 안돼에 엠비신 죽이면 안대 ąt Mario 어디로 갈까요? 백룡 백룡을 잡으러 갈까요 백룡 백룡 시스를 우선 잡으러 가볼게요 어 오케이 백룡 시스를 한번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우선은 안오는 온도로 가봐야겠죠 뭐가 산병님 여인들의 마음을 학살하고 다닌다고 어 진짜 사실이야 어 어? 선병님? 선병님 거짓말하면 예 벌받습니다 거짓말하면 예 천벌을 받습니다 천벌을 받아 아 꿈속에서 아 오케이 오케이 인정 예 꿈속에서 인정 꿈속에서 인정합니다 예 저는 꿈속에서 억만전자입니다 운만전자 예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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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갑자기 예 갑자기 슬퍼지는 이 진실 하하하하 야 이리와 오어 오 우어어 어이고 녀석 이녀석 예 등친만큼 쇼 뼈으어억 예 안되 안되다 안되다 빵? 아냐 아냐 죽었나? 댐지 좋죠? 댐지 더 좋게 할 수 있어 지금 반지를 다른걸 차고 있어서 그러는데 포효하면 요게 반지를 끼면 지금 레벨이요? 52입니다 52 52 52 52 현재 레벨은 52가 되겠습니다 아아아아 고양이도 아 고양이 지렁이로 밟으면 꿈틀댄다더니 어? 끝까지 날 때리네 좋아요 자 이건 뭐꼬? 오른쪽으로 휘었으니까 아이템 뭘까? 빛나는 색이속 좋다 그 다음에 이거는 왼쪽으로 꺾였으니까 이거는 우리 아따따 두개나시는 분 예 무서우신분 일어나 일어나 어?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아따따 두개는 보여주라 어? 아 슈토리 말고 하하하 어? 예 이거 동물이 아니야 이거는 이거 동물이 아니고 몬스터 몬스터 뭐? 괴물 괴물 예 동물이 아닙니다 뭘까? 결정의 할버드 예 슈토리 그 독수리 슈트 알죠 독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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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슛 예 아 깜짝이야 이거 이 사람이 축하 하하하하 아 네 어서오세요 청동기족장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저도 사랑합니다 예 저도 여러분을 예 예 무지막지하게 사랑합니다 예 고마워요 깔끔하게 두개 해주고 둥둥 왜에 하하하하 하하하하 내가 뭐 어쨌다고 예 대한민국에 건전한 청년 예 청년 예 청년 청년게이머입니다 청년게이머 대한민국에 건전한 청년게이머 어 나처럼 건전한 사람도 어딨다고 예 자 이쪽에 가면 이제 백룡시스 를 만나러 가는 길인데 예 쟤는 뭐 예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예 우선 아이템을 장착하고 음 매혹적인 해골 예 매혹적인 해골을 장착하고 뿅 한 다음에 예 이리와요 이리와 이리와 컴온요 꿀꿀꿀꿀 어 어 침입자 너 오 전전석에 엉덩이에 오 내가 어 아니아니아니아니 어 아 뭐 여기 쓸 필요도 없네 이리와 엄마 아니 대미니 들어가는거 뭐 뭐요 워 나 뭐 어어 강력한데 뭐요 좀 강력한데요 예 이 녀석이요 예 자 갑분하게 죽여주고요 자 또 물량 하나 먹고 안되겠다 얘네들은 소울창 강력한 나인 마법이 소울창으로 그냥 예 후드로 잡자 건전한 게이머 예 건전한 게이머 저희 항상 건전 예 건전하게 게임을 하죠 예 항상 그 뭐야 적의롭고 착하고 야비하고 치사하게 그렇게 게임을 해야죠 자 저 녀석은 어떻게 죽이냐 예 외목적인 해골을 들고 오선 예 힘있게 던져줍니다 자 유, 유, 유아간의 해골을 쓰고 예 숨, 숨 아아 야 이거 세다 야 이거 생각 뭐로 세는데 소울창이 응? 예 어우 소울창이 어우 생각 생각 이상으로 세는데 진짜 그쵸 예 아 제가 많이 안 써봐가지고 예 오 방금 한 번 써봤는데 이 강력한 소울 화살을 여덟 발을 쏴야하는데 한 방에 녹아버리네 자 이럴 땐 레벨업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마법 음 오케이 한 칸 늘리고 지구력 10 음 체력 좋았어 이 정도면 음 음 아 결정창이 지능이 48 필요해요? 진짜? 아니 이때까지 뭐한거에요 뭐 하하하하 하하하 아유 지능이나 올릴걸 예 아유 몰라서 아이 그럼 뭐 예 예 후사는 예 뒤에 가서 생각하죠 예 그럼 뭐 중요한거 아니니까 예 어디야 어 여기 거만요 어 뿅 뿅 뿅 어 어 쎄네 예 좋아요 어디서 활질이요 이것이요 어 어 여기 하나 숨어있 요리조리 네 아 4에 4에요? 4 더 올려야네 그럼 오케이 아 다 한방이야 예 강력하지 이리와 예 좋아 이 녀석 죽어 인마 좋아요 깔기만이 죽여 죽어요 어 어 또 없나 어디 잡몹 어 어 어 허잉 좋았어 죽이고 저 녀석 요거 요거 있죠 요거 요거 골렘 예 예 아 마법 참 예 데미지 참 이쁘게 들어간다 예 아 안되겠다 예 얘는 그 뭐지 그 DLC 예 그 유명한 예 DLC를 들어갈 수 있게 그 뭐지 열쇠 열쇠라고 해야하나 DLC한테는 그 입장 열쇠 예 그런걸 주는 몹입니다 아 웰돈님 어서오세요 예 반가워요 되나 예 이렇게 얻었죠 망가진 펜턴트 망가진 펜턴트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예 후 예 그 DLC 다크소울1에 예 DLC로 입장할 수 있는 그런 열쇠가 되겠습니다 아 야 좀 맞아 아 아 볼프했어 코코 아 요후 세다 하하하 으흐 으 으 아 좀 맞아 으 좀 맞아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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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았어 어이 아이 죽어 임마 좋았어 아 마법 이렇게 많이 쓰면 안되나.. 아 아니다 예 여기는 예 보스까지 가기 전에 예 하드풀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예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녀석을 어떻게 죽으냐 펌핑질 하지마 예 얘는 예 순간이동을 하기 때문에 예 한방에 죽이겠어 한방에 까불지마 stad업 Esther 다리에 지났어 아 아파 opposed 예 아 지나서 다리를 쫙 잡는 바람에 아 아파 여러분 운동을 너무 심각하게 하지 마세요 오늘 운동을 좀 빡세게 했더니만 다리에 쥐가 나네 아우 너무 아파 아우